여러분 이제 어학연수라든지 뭐라든지 가기 전에는 두렵죠. 외국 생활이. 그래서 처음에 가서도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 정도 있으면 보통 이게 슬슬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기 영어 실력에 대해서. 즉 불편하지가 않은 거죠. 어학연수하면 토플 점수도 올라가나요? 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캐나다에 또는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가려고 하는데 가기만 해도 갔다 오면 토플 점수 올라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올라갑니다. 제가 이런 영상까지 찍는 이유는 가끔 이제 어학연수하는 것보다는 한국에 어떤 학원을 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광고를 하는 학원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그러는데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미국 캐나다 가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한국에 있다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있고 그걸 믿는 병신은 뭔 거냐고 진짜. 아니 미국 가면 자연스럽게 단어도 외우게 되겠죠 소통을 하려면? 영어로 말도 하게 되겠죠? 영어에 많이 노출도 되죠? 많이 읽게 되죠? 아니 당연히 늘죠 영어 실력이. 당연히 토플 점수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어학연수라든지 뭐라든지 가기 전에는 두렵죠. 외국 생활이. 처음에 가서도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해요. 이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 정도 있으면 보통 이게 슬슬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기 영어 실력에 대해서. 즉 불편하지가 않은 거죠. 모르는 말 있으면 에이 우리 유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고요. 뭐 햄버거 사 먹을 수 있고 화장실 어딨냐고 물어보면 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단어를 안 외우게 되죠.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토플에서는. 당연히 토익은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정말로 팍팍 올라갑니다. 해외 생활을 하면은. 하지만 토플은 결국은 학술적인 영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어 외우기라든지 이런 걸 게을리 했을 때 토플 점수가 올라가는 한계가 있겠죠. 짧게 얘기해드리면 어떤 경우들이 굉장히 많냐. 한 학생이 미국에서 2년 정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토플을 보면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A를 받고 있고 미국인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토플을 봤는데 50점, 60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그럼 이유는 뭐냐. 단어를 열심히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리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학생은 말하고 쓰는 것은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스피킹, 라이팅은 높지만 리딩, 리스닝은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